이번 시간에는 개발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발도구라는 것은 개발, 즉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죠. 이 개발을 할 때 그 개발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. 이를테면 여기에 삽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삽의 경쟁자인 포크레인이 있다고 쳐봐요. 삽과 포크레인, 우리는 당연히 포크레인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삽과 포크레인은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있긴 있어요. 이를테면 삽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자마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봐도 얘를 어떻게 쓸 줄 압니다. 그래서 바로 땅을 파기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하지만 삽으로 땅을 팔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. 그런데 포크레인은 여러분이 포크레인을 다루려고 한다면 포크레인이 워낙에 파워풀하고 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포크레인의 사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. 그래서 한 달, 두 달, 세 달, 네 달 이렇게 포크레인을 잘 다루기 위한 수련의 과정이 필요하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도구의 강력함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여러분이 잘 다루고 또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학습의 비용이 필요한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꼭 돈이 아니라 시간까지 포함된 거죠. 그래서 학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. 특히나 이 도구라는 것이 꼭 우리가 에디터나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PHP나 MySQL나 JavaScript나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도구들이 주는 편리함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면 그 편리함을 너무 빠른 속도로 취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. 편리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 편리함에 비례하는 만큼 학습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. 아무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개발 도구에 대한 조금 일반적인 얘기인데요. 사실은 우리 수업은 에디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업이지만 어차피 개발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한 이상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뒀으면 좋겠는 이 개발 도구 하나를 말씀드리면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.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 소스 코드를 1필 위주로 한 번에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. 끊임없이 코드를 변경해 나가게 돼요. 그럼 그 변경된 코드들의 변화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고 또 누구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그리고 버전 관리 시스템은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서버에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웹 서버가 아닙니다. 다른 컴퓨터에 안전한 컴퓨터에 안전하게 저장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하던 소스 코드가 사라져도 백업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버전 관리 시스템의 서버에는 그 내용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. 그리고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은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파일을 수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익혀둬야 될 거라고 생각해주세요. 아주 중요한 겁니다. 사실 이전에 우리가 생활코딩에서 만들었던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수업에는 이전 버전이에요. 지금 우리 수업 말고요. 거기서는 버전 관리를 다루긴 했는데 버전 관리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 버전의 수업에서는 버전 관리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는 SVM, Mercurial, Git 이런 각각의 제품들이 존재하는데요. 그 중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Git이 제일 유망한 버전 관리 시스템이긴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저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만든 이 Git에 대한 수업이 있으니까요. 저걸 나중에 지금 말고요. 나중에 보시고 버전 관리에 대해서 꼭 익혀두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코드 편집기가 이번 시간에 사실 주인공입니다. 코드를 편집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윈도우 사용자는 메모자, 맥 사용자는 텍스트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했죠.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우리 수업 이후에 나오는 모든 수업들이 다 이것들로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런 프로그램들은 말하자면 삽정도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에디터는 포크레인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에디터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자신이 사람이 하기 쉬운 실수 같은 것들을 잘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 코드 편집기인 에디터입니다. 상당히 많은 에디터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에디터들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. 다만 제가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에디터는 이 GitHub라고 하는 왼쪽이 GitHub의 로그인데요. GitHub라는 회사가 만든 Atom이라는 에디터가 있습니다. 그 에디터를 이용해서 저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것이고 이 Atom 에디터의 사용법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수업에서 Atom 에디터는 필수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. 말씀드렸죠? 메모장, 텍스트 에디터 이런 거 이용해서 우리 수업 따라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Atom 에디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에디터를 쓰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이거에 종속되어 있는 수업이 전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Atom 에디터를 다운받는 주소는 바로 1위로 들어가 보시면 각자의 운영체제에 맞는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Atom 에디터 외에도 Apter나 Sublime Text, Bracket 이런 여러가지 좋은 에디터들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차차로 이런 여러가지 좋은 도구들을 접하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에디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이 개발자에게 있어서 좋은 개발도구를 선택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웹, 그리고 그 웹 안에서도 PHP, MySQL, 또 뭐죠? 자바스크립트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개발도구들이에요. 이 도구들이라는 거죠. 더 좋은 도구를 선택하는 것은 엔지니어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추구해야 될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특히나 이제 포크레인과 삽은 딱 봐도 포크레인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정보 도구, 그 중에서 이런 에디터와 같은 이 도구들은 사실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기 전에는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너무 잘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왜 좋은지 꼭 그렇게까지 써야 하는지를 공감하는게 정말로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항상 좋은 도구에 귀를 열어놓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운영체제별로 이 아톰이라고 하는 에디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. 에디터 설치하기 싫으시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텍스트 에디트 또 메모장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